두 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신 건 아니죠? 다신 건 아니죠? 다신 건 아니죠? 신과 함께 신과 함께까지는 제가 했는데 냉면을 제가 했는데 근데 이게 발을 챙겨서 가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커서 제가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이제 끝 시작했던 춤이 될지 많이 될지 몰라 우리들도 방갱도 엄청 불안했지 이제 와서 꿈에도 많이 추려나지만 내일이 오면 국민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오지만 그 이야기 다시 봐봐 오늘 오신 방침도 좋겠다 오늘만의 이야기 잠깐 짓게 우리도 꼭 기억할게요 오늘 오신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 오늘 만든 이야기처럼 알 수 없어도 어떻게든 불러와 이 자리에 모여 바로바로 여기서 함께 만들어내지 좀 이상하면 어떡해 좀 방당하면 어떡해 좀 방당하면 어떡해 좋잖아 오늘 만든 이야기 다시 봐봐 다시 오지 않을 우리 인생처럼 오늘 만든 이야기 잠깐 짓게 우리도 꼭 기억할게요 또 언젠간 만나게 되면 들려줘 다시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오늘 공연보다 더 찬란히 빛나게 된 어둑 보니까만 길트려면 쓰레게 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